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BGN 후 시간입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총수 교체,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 한진,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동일인, 즉 총수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심동빈 회장이 이어서 정부가 공인한 총수가 올해 대거 물갈이가 되면서 재계 세대 교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구강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말 그대로 4, 50대 젊은 피들인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LG 구강모 회장과 두산 박정원 회장이 자세대 총수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 이어서 구강모 LG 회장이 젊은 LG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구 회장은 실적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사업 재평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LG전자 스마트폰 국내 생산을 전격 중단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에 나섰는데요. 특히 구 회장은 취임 후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이죠.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이 이어서 사세인 박정원 회장이 두산그룹의 총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박두병 창업 회장의 맞손자입니다. 박 회장은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부진한 실적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 강모, 박정원 회장은 공정위가 1987년 총수 지정을 한 이래 처음으로 지정한 4세대 총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정의선 수혜 수석부 회장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정몽구 회장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수석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은 정주현 창업주의 손자로 3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효성, 코롱 등 총수 변경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효성은 조성래 명예회장의 2017년 퇴진을 하고 아들인 조현준 부회장의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총수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롱 그룹 역시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인 이윽열 전 회장의 경영 일선에서 물론은 났지만 올해 총수를 지정이 됐는데요. 이윽열 회장의 장남이자 4세인 이규호 전략기획 담당 전무가 향후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총수 지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은 한진 그룹일 겁니다. 그런데 조원태 회장이 관심을 끌었지만 논란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설이에 불거졌었죠?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한진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매년 5월 초에 이뤄졌던 공정위의 발표가 9일 또 15일로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남매, 삼남매, 남매난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조 회장이 총수가 됐지만 아직 넘어야 사는 많죠? 네, 일단 조 회장은 가족들과의 갈등설을 먼저 잠재우기 위해서 시급한 지분 상속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외부 경영권 위협에서도 대응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 지분은 많지 않은 데다가 서로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분 상속에 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결국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갔느냐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불거진 가족 간의 갈등설을 봉합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행동지휘펀드 등의 공격에서 그룹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동경영보다는 남매 간의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갑질 논란으로 당장 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 회장에게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추후 계열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해온 토중사무원대인 KCGI와 지금 타협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요. 재기에 따르면 조 회장의 측근이 최근 KCGI 측 인사를 접촉해서 한진그룹의 경영 혁신에 대한 조 회장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경영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